안녕하세요.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입니다. 마리클레르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안 먹어봤기도 하고 물에 안 들어가면 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고민도 없이 물렁한 복숭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납작한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납작한 복숭아가 물렁한 게 더 맛있어서 전 무조건 물복하겠습니다.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있으면 먹는 그것도 있으면 먹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아하는 음식, 요즘 꽂힌 음식은 있는데 그건 바로 양꼬치인 것 같고요. 요즘 양꼬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신나는 음악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합 전에는 이런 텐션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걸 신나는 음악이라 생각해서 신나는 음악으로 고르겠습니다. 저는 저스틴 비버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것 같고요. 해외 팝 위주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은 성격은 없나요? 잘생긴 외모 하겠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항상 착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사복 패션의 끝은 모자와 선글라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자와 선글라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겨울에 패딩 없이 살기로 가겠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게 살짝 소확행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유튜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도 다시 완전 멀쩡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자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 자는 시간에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냉철한 피드백이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철한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위로와 격려인 것 같아요. 감성이 홍보해서 위로해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키실 거 아니죠? 시키실 거 아니죠? 저는 10년 후 저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즐기면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르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는 촬영이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클레르 스포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